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 어제 저녁에 기자들과 만나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종섭 호주대사에 즉각기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수하를 분명히 했네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묘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보도가 나온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죠. 그렇죠. 공수처에서는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밝히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원래 대통령실이 이 대사가 부임 전에 스스로 공수처 찾아가서 조사받았고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한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공수처는 출금 해제 권한이 없다. 그리고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 그리고 법무부의 해당 사건 관계인 여기서 이제 이종섭 장관이 얘기하는 거죠.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서 공수처는 법무부의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해명하고 있는 바하고 정면 충돌되는 내용이 공수처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1. 우리는 출금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었고 법무부에서 출금 해제한다고 했을 때 해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 특히 이제 안보실장이 텔레비전 인터뷰에 출연해가지고 멀쩡한 호주대사 출국한 사람을 공수처가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 게 맞냐 부적합하다고 그랬나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보면 대통령실 그리고 공수처 법무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각자 지금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조치였냐라는 것에 대한 방점이 찍혀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도 밝혔듯이 채수군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 신분이고 이종섭 장관뿐만 아니라 유재은 법무비서관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 등 포함해서 모두 6명이 주요 피의자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전부 출금 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가 다 끝날 때까지 당신들은 나갈 수 없어요라고 했는데 이종섭 장관이 개인적으로 법무부에 요청을 한 거죠. 이의 신청을 해서 법무부가 출금 해제를 해주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4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은 다음에 아그레망 받았어요. 그다음에 호주대사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끝나서 외교관 여권 받았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출국을 했던 거잖아요. 지난주 일요일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공수처의 공식 입장을 보면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다. 이러면 사실상 법치주의 국가에 어떤 상응하는 기본적인 제도 법제도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지켜진 건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김정민 변호사 이분은 누구냐면 박정훈 대령 사건의 어떤 항명 사건 변호인인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거 다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즉각 귀국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귀국이 본질이 아니라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피의자 신분에 걸맞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주대사 임명한 거를 취소하고 그리고 다른 피의자들 형평에 맞게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데 협조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귀국해서 일단 당연히 조사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공수처 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라도 하려면 호주대사의 임명을 취소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출국금지 제도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인도태평양 한미일 호주 안보협력 방산산업을 위한 역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본질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처사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서 공수처가 출국금지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제 뭐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니 공수처는 지금 정치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정치는 사실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피의자들이 다 똑같이 출금 상태로 공수처에 수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그런데 사실 수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찰 검찰 마찬가지인데 저희 취재할 때도 어떤 사건을 취재할 때 다 얼개를 만들어 놓고 최종 확인 단계에서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하지 않습니까? 사회의 사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흔히 말하는 빌드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 취재를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확인 단계에서 최종 관계자를 컨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알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일단 참고인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하루 반 정도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상응에서 피의자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수사를 하는 것이 통상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4시간만 조사하고 그냥 풀어줬다라고 하면 그것도 본인이 요구해서 풀어줬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저 출금 해제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출금을 해제해 주는 적이 있냐.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대목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윤상문 기자가 사실 mbc 윤상문 기자가 같은 비행기로 호주 현지까지 가서 이준석 대사에게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윤 기자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 취재 후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 좋으니까 인터뷰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준석 호주 대사가 어제 kbis와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피는 정치 공세고 잘못된 프레임이다.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니 그러면 귀국하면 되죠. 내일이라도 귀국을 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수처가 소환조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같은 맥락인 건데요.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컨대 이제 수사 혜태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든지 불러서 조사를 했어도 됐는데 조사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출금으로 묶어놓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보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분이 급거 파리에서 귀국을 해서 왜 검찰은 나를 부르지 않냐. 그래서 검찰 앞에 가서 항의 시위도 하고 그러다 결국 이제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례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마치 공수처가 본인을 잘못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특히나 지금 이종섭 장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온 전화. 이 전화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관계자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아니 공수처가 부르면 올 텐데 왜 부르지는 않고 왜 자꾸 정치공세하고 잘못된 도주대사라는 방식으로 본인을 부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프레임이 잘못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주나 도피라는 용어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느낌을 받은 게 대통령실에서도 도주랑 도피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면 법적 책임 묻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사실 이종섭 대사가 어제 kbs 단옥보도 보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현역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군 수사권이 폐지됐다며 국방부 장관이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보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고 태도가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 전화가 누구한테서 어떤 내용을 받냐. 이걸 계속 사실 윤상문 기자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걸 물어본 거고 지금 다른 언론도 그걸 주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종섭 장관이 잘 알고 계세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이해람 중사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군에서 어떤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어떤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은 군에서 조사하지 말고 즉각 민간 경찰이나 경찰로 넘겨서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군 사망사건을 군 내부에서 수사하다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라 왜곡된 수사들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박정은 대령이 그때 왜 강행했냐. 개정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 초동적인 사건 관계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경북경찰청에 이 사건을 이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다. 그리고 7월 30일 그러니까 31일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오기 직전에 수사 잘했다. 이 정도면 대변인도 포함이 돼 있었고 군사보좌관도 있고 여러 군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사 잘 됐다. 이 정도면 언론인들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거 이첩하지 하고 그 이튿날인 7월 31일 날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국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오후 2시에. 그런데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고 가만히 있어봐. 그거 이첩 보류. 넘기지 마. 라고 해서. 발표. 그러면서 언론 브리핑 하기로 한 거 취소해. 그다음에 국회 브리핑 하기로 한 거 취소해. 이 두 가지를 취소시키잖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이첩했어야 되는 사건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왜 중간에 이 사건을 다 취소시키면서 보류시켰냐. 누가 이런 지시를 한 거냐 장관에게.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거냐. 도대체 이종섭 장관은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런 결정을 한 거냐. 그 군사법원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 이거는 군사법원법 때문에라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거는 맞잖아요.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을 했다고 집단항명으로. 박정훈 대령이 사실은. 집단항명 수계로 처음에 문제를 삼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집단은 빼고 항명죄로 지금 박정훈 대령이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받고 있죠. 군사법원에서. 그리고 또 조만간 3월 22일인가 또 기일이 잡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지 않고 일정 정도의 형식 요건을 갖춰서 호주 대사로 나가게 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냐. 이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냐. 과연 대한민국에서 주요 사건의 피의자로 분류된 자를 법무부에서 출금 해제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사가 있었냐. 관련된 수사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이런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잊지 않았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을 호주 대사로 내보내면 호주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 문제적 상황에 걸려있는 사람이 와 있으면 불편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이분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게 정의고 상식이고 공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 사람 왜 갑자기 이렇게 호주 대사로 가야 되는 건데 외교관도 아니고 대사 교육도 안 받고 심지어 신임장도 없어서 복사본 가지고 나가고 왜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만들어서 나갔어야 됐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공방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공수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문에 대해서 답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수석 지난 토요일이죠. 16일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언론인과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언행을 조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언행을 조심하겠다는 건 사퇴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요. 황상무 수석이 계속 남아있으면 이게 대통령 뜻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이렇게까지 사회적 논란이 크게 야기된 분을 그냥 네 줄짜리 사과문 정도로 퉁치고 넘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무서워서 취재하겠습니까. 제가 혹여라도 대통령실과 정부에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보도했을 때 혹시 나가다가 나도 회칼 테러를 당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협에 시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을 대통령실이 그냥 둔다. 이게 대통령 뜻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나 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퇴하지 않고 사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오늘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분위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선배 지금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과 잡혀있던 밥자리들이 전부 취소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찬 만찬 다 취소하면서 비서관급 이상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서 기자들하고 밥 먹겠냐. 기자 무서워서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도한 게 문제다. 이런 식의 생각인 건가요?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고 원래 밥자리는 기사화하지 않는데 그거를 기사화하고 이렇게 문제 삼으면 이제 무서워서 기자들 만나서 밥 먹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은 황상무 수석이 이런 말을 한 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적 발언을 보도한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반하장인 거죠. 그러니까 mbc 잘 들어. 1988년에 정보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정보사 출신인데 그때 정보에 대해서 비판 언론 하던 비판 보도 하던 오흥근이라는 중앙경제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가 아침에 나가다가 이렇게 회칼로 테러를 당했어. 그래서 그 사람 다리 한쪽을 굉장히 많이 23바늘이나 꿰매고 크게 다쳤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저런 말 하면 정부의 비판 보도하면 큰일 나겠구나. 회칼 테러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걸 보도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문제 삼으면 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 언론을 대하는 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5.18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은요. 지금 이 회칼 테러보다 5.18 문제에 대해서 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물었더니 사실 5.18 북한 개입과 관련해서는 이게 5.18 특별법에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 제가 접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문제적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18과 관련된 거를 훨씬 더 황상무 수석에 5.18 관련된 발언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보는 것 같다.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문에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런 얘기는 있지도 않았고요. 또 한 측면에서 제가 좀 그러니까 회칼 테러가 문제가 되니까 회칼 테러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회칼 테러뿐만 아니라 이분이 5.18에 대해서도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 회칼 테러 이른바 회칼 테러의 사건의 실제 피해자였던 오홍근 기자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고인의 유족들이 MBC에 직접 연락을 주셔서 분노를 굉장히 표하셨거든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1988년 8월 6일 출근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군인들이 현직 기자에게 회칼을 휘둘렀습니다. 군사 정권 비판 칼럼에 보복하려는 정보사령부 장성의 지시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테러로 짓밟으려 했던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에는 언론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이번 테러가 언론인에 가해지는 마지막 테러이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언론인들이 붕괴해야 할 그런 상황을 다시 끄집어내서 MBC를 향해서 협박을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족들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건의 배경을 군을 아끼는 충정의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테러 가담 군인들은 선고 유예로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황 수석의 발언은 억장이 무너지는 2차 가해였다고 합니다. 이 정권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민주정부인지 되묻고 싶은 거죠. 이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군사정권 못지 않아요. 이런 사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유족들 분들의 발언이 굉장히 분노가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34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이게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사의 군인들에 의해서 벌어진 테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앞전에 올해 신년 초에 무슨 일을 봤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칼침 테러를 맞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와이셔츠 깃이 없었다고 한다면 생명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배현진 의원이 돌로 머리를 맞는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백색 테러가 대낮에 백주 대낮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황상무라는 그것도 KBS 앵커 출신의 기자 출신의 시민사회 수석이 출입기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MBC 잘 들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회칼 테러 사건 운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본인 처음에 또 농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에 농담으로 회칼 테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농담이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어제야 그것도 네 줄짜리 사과문을 발표하고 말려고 한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4년 전에도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됐었던 사건인데 2024년도에 그나마 대한민국의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완성됐고 87년 6월 항쟁의 성과가 많이 진전됐다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다른데도 아니에요. 가장 고위공직자들이 모여 있다는 대통령실에 이런 분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기자들이 맘 놓고 기사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실은 이분 하나 정리를 못합니까? 앞서 이제 오은근 기자의 동생분 말씀하신 대로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독재 시대입니까? 이런 질문을 유족들이 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이 사건 터지면 그날로 경질하는 것이 맞죠. 경질하지 않고 이분을 계속 두면 저는 이거 대통령 뜻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입조심하라고 말실수 경계력 내렸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실 오늘 이제 사진사태 얘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오전에 알림통에서 특정 현황과 관련해서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암 내지 압력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 동원해서 언론인 사찰하거나 국제천 동원에 언론사 세무사찰 버린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약이라면서 이른바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항수석에 대해서 경질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하고 언론사 세무사찰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를 겨냥해서 주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발언을 통해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적 상황을 수습하는 것도 대통령실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이거를 문제 삼지 마라고 요구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와 처신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계신 한 이 문제는 기자들이 계속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 인구의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어떤 단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상무 수석 하면 어떤 말이 제일 먼저 저 사람 회칼테러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시민사회 수석으로 여러 NGO도 만나고 활동을 다각화할 텐데 그때마다 저 사람 회칼테러 이렇게 상징적 인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부의 부담이 안 될까요 박지원 전 원장 제가 오기 직전에 인터뷰했는데 이런 거 정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다. 선거에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하느냐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네.